안녕하십니까 호성 싱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호성 싱크는 오랜 경력의 노하우와 감각적인 디자인 안목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주방을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시켜 드리는 싱크대 제작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감독을 통하여 최고의 제품만을 선보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견적과 완벽한 시공 그리고 철저한 as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